그냥 힘들다 이런 게 아니고요. 그냥 나는 도대체 그 친구한테 너무 미안하고 이런 거 이게 되게 여러 사람한테 미안한 일이잖아요. 제가 스스로 이렇게 된 거기 때문에 누구에게 가장 미안해야 할까 나를 사랑해줬던 사람들한테 미안해야 하는 걸까 아니면 내가 상처 준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미안해야 하는 걸까 그게 되게 그랬었어요. 그래서 내가 앞에 나가서 정말 죄송합니다. 정말 죄송합니다. 오해를 푸는 게 맞는 걸까 아니면 가만히 있는 게 맞는 걸까 그거에 대해서 되게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예능 프로그램도 미룰 수 있을 만큼 미루고 싶다는 얘기가 그런 거였고 그래서 아무튼 너무너무 그냥 제가 다 미안하고 모두 그냥 제가 힘들고 자시고 할 일이 아니에요. 이거는 제가 다 미안해하는 일이지. 나로 인해서 모든 일이 다 벌어진 거니까 그렇죠. 그렇죠. 너무 미안해요. 그러니까 나는 제일 황당한 게 이건 것 같아요. 실수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실수로 인해서 이런 얘기가 올라가고 이렇게 된 거잖아요. 그런데 처음 질문도 물어보면 그런 실수는 싹 사라지고 진짜 본인의 자작극이다로 결국은 이렇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. 그런데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? 네 많더라고요. 생각보다. 그런 거란 얘기가 있더라라는 얘기는 들었어요. 제가 혹시 네가 일부러 올린 거니?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. 다른 것보다 그게 제일 궁금하더라고요. 이게 이런 일이 터지고 난 그 당일날 식사는 하셨어요? 밥 먹었어요? 그날 당일날요. 유인나 씨가 집에 찾아왔어요. 걱정돼서? 네 되게 친하거든요. 그래서 와서 그냥 막 먹이더라고요. 그냥 막 먹이고 계속 막 다른 얘기 막 떠들고 그래서 언니 그냥 가 한 데도 옆에 앉아서 계속 오늘은 뭐 이렇고 저렇고 계속 얘기를 해주고 계속 입에다 뭘 넣어주고 그러고서는 한참 지나서 갔어요. 그래서 먹고 뭐 이렇게 하긴 했는데 그래도 속이 깊네 유인나 씨가 그게 좀 도움이 되지 않아요? 그 당시에도 그냥 너무 막 미안하고 고마웠는데 라디오 가서도 오늘은 그냥 아이유 노래가 듣고 싶어요. 아이유에 뭐 띄워드릴게요. 이렇게 하고 정말요? 네 그러는 게 되게 바보 같다 싶으면서도 너무 미안하고 고맙고 있잖아요. 내가 지금 그 바보 같은 행동 하나로서 지금 몇 명에게 내가 피해를 주는 거야. 몇 명을 눈치 보게 하는 거야. 아무튼 막 그런 게 되게 있었어요. 그럼 저기 그 친구는 뭐래요? 저한테 괜찮냐고 물어봤었어요. 처음에. 그래서 아무튼 너무너무 그냥 제가 다 미안하고 모두 그냥 제가 뭐 힘들고 자시고 할 일이 아니에요. 이거는 제가 다 미안해하는 일이지. 나로 인해서 모든 일이 다 벌어진 거니까. 그렇죠. 그렇죠. 그날 일찍 잘 걸까? 맞아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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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것도 그런 거 같아. 그래 일찍 잤어야 돼. 저명까지 뭐 한 거예요? 일찍 잤어야 돼. 술 자야지. 어쨌든 나중에 이렇게 돌이켜 생각해보면 아주 정말 먼지 같은 에피소드 중에 하나예요. 진짜로. 정말이에요. 믿겨지지 않겠지만 반드시 그런 날이 와요. 그러니까 이때 너무 이렇게 깊게 거기에 빠져들어서 매몰되면 안 돼요. 어쨌든 그리고 또 요즘 드라마에서 최고 주가를 달리고 있는데 그래서 제 주위에 있는 친구들이 진짜 다 IOC 팬이거든요. 그렇게 자기네들 마음을 전해달라고 나한테 자꾸 담아서 죽였다고 그래서 그래요. 네. 네. 지금 그 마음 받아줄 경황은 좀 없다고 네. 확실히 절하겠습니다. 거절당했다고 너희들 마음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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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은데 진짜. 확신이 있어야 돼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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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한준이 오오! 말씀해주세요. 어설픈 인간관계는 없는 이만 못하다 íem은 못하다. 너무 의미심장한데 없느니만 못하다 어떻게 이렇게 한줄 같게 됐어요? 샘 Storm 약간 극단적인 그런... 볼 수 있고 21살... 아이유 씨 나이대에서는 이런 거 이런 말 나오기 쉽지 않잖아요 김근혁 씨 개인적으로는 어설픈 사람은 없으면 못하다 그래도 있는 게 낫더라고요 언젠가 뭐 도움 줄 수도 있으니까 근데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괜히 어설프게 알고 지내면 친해지는 것보다 적이 되는 게 훨씬 쉬운 것 같아요 나에 대해서 살짝 알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아예 모르는 사람은 저에 대해서 할 말이 없어요 그냥 뭐 잘 모르니까 근데 정말 어설프게 아는 사람들은 어디 가서 제 얘기를 정말 많이